랩이 빠질 수 없죠? 다음 랩이 빠질 수 없죠? 내 이름 세기자 기억해 예전건 확인이 다르니까 예전 10대만 추위권 다지담물 싹 다 빠지니까 박자가 조금만 맞아도 박차고 나갈 기세를 봐 노래는 시간 관계상 과감히 패스! Yo! I'm representing Crazy Family Dino 야! 라고 해도 돼 네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보이네 단둘이 이 스탠코미 베이비 순간 좁아지는 거리 아무리 어떤 벽들이 우리 막아도 Just do it 그냥 내 손을 잡아줘 예 꿈을 꾸네 여기 내 목표 이대로 깨지 않았음에도 깊게 꼭 이럴 때만 부지런해져 난 좁혀 가는 마음 갖고 하루 일상 매일 반복도 또 시작해 어디가 신나게 만드는 비트 자꾸만 떳떳 떨어지는 리튬 왜 이런 매네들하고 하지마 프로백 프로 다 필요하다 하니까 Dreaming dreaming We can't ever feeling up된 망상이란 결과가 다를 거라 불리실 없잖아 Chained on me Pay to me 두 배로 해내고를 위해서 해 Fade away 안녕하세요 저희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유형이 Steven Kim 시드니, 아스트라제리아 그리고 당신이 가장 좋은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해주세요 오징어 강우루에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은 것들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요! 렛츠 겟잇!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안녕! 난 스포지바비의 빠! 굿분님 좋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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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난 스폰지바비야 또 귀여워! 귀여워! 두 번째는 도도함! 마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동전이 있어요. 짜잔! 여기 있습니다. 집중, 집중! 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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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를 주면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카드를 4등분을 하고 조금 복잡하게 섞어볼까 하는데요. 카드를 적당히 넘기고 나머지 카드에 배분을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가면 의심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가운데 카드부터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두 번째 카드도. 이 배분하는 카드 장수도 너무 똑같으면 의심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많이 넣어볼게요. 마지막 카드도 같이 넘기고 하나, 둘, 셋. 이러면 카드가 잘 섞였겠죠? 짧고 쉽게 딱 1분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생각이 많을 땐? 레몬사탕이지. 텅준이는 똑당해. 국부님들이 텅준이한테 투표 앙당대 그러는 거는 진짜 진짜 똑당해. 똑당해. 흥. 흥. 민또는 에그 많이 못하는데. 흥. 흥.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 볼까? 일단 스타성. 끼. 밝은 에너지. 그리고 매력. 헉! 넘쳐버렸잖아. 팡! 두두둥. 투표 좋아요 댓글 공유 빵야. 예쁜 그림을 여기 이렇게 뿅뿅뿅. 짠짠. 저도 벅을 많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드릴ательно 오십시오. 추후엔 자다. 치 contre 오크신 Transitesi가